2022년 10월 12일 챔피언스리그 주별리그 4라운드 나폴리는 이날도 4명이 득점을 올리면서 아약스에게 통합 10골을 꽂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4전 4승에 17득점으로 16강을 생각보다 편하게 예약했습니다. 이것은 리버풀의 부활탄일까 아니면 본머스전 같은 일시적인 몰아넣기일까 살라가 헤트트릭한 데는 단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골을 넣은 시점 기준으로요 전부 다 디오고 조타의 어시였죠. 이렇게 브라질 독일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유로파 준우승팀 레인저스는 1득점 16실점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미 확정이고 리버풀은 아약스 원장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여름에 그 돈을 쓰고도 16강 아니 유로파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주변에 축구의 재미를 알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경기를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번 로빈 고센스의 결승골로 끝나나 했더니 레반도프스키가 클래스를 보여주며 동점으로 끝나나 했더니 아슬라니가 3대4를 만드나 했더니 그냥 끝났죠. 홈팀 바르셔한테 안좋은 결과가 나온건데 이번엔 스프링쿨러 안틀어줬네요 12년전처럼. 어쨌든 트래블을 할 때 캄푸누에서 무리니도 해내지 못한걸 인자기가 해냈습니다. 인텔의 팬분들 이제 다시 심버지 가능한가요? 바이언은 전반에 거의 먼 연습경기 하듯이 4골을 폭격하더니 후반전엔 약간 고삐 풀린 것 마냥 하다가 뭔가 홈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풀젠 선수들에게 2골을 얻어맞았죠. 어쨌든 조별레그 32경기 무팽진을 달리며 16강을 당연하다는 듯이 예약했습니다. 극강의 윈헨은 뒤를 이어 2위 싸움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인텔은 다음 경기에서 풀젠을 잡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자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렸죠? 이로써 토트넘은 조일이를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모릅니다. 반대편에서 마르세우가 스포르팅을 잡으면서 완전히 혼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말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